너무 잘한다. 이즈림의 멸망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가수 이즈림의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먼저 심사위원분들은 점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점수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심사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이나 심사위원님. 역량적으로야 항상 언제나 부족하다는 측면이 거의 한 번도 없으셨던 분이라 너무 잘 봤고 로코베리 이 곡 받았구나 했을 때 되게 좋겠다 생각한 게 사실 제가 데모로 들었을 때 가장 기대가 됐었던 곡이었기도 하고. 로코베리 곡들이 특히 이렇게 작정하고 썼을 때 노래 한 곡에서 다 느낄 수 있는 압축력과 스케일이 있는 곡인데. 문제는 이제 진 가성을 오갈 때 가성이 그냥 이 부분을 가성으로 표현하려고 가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힘에 겨워서 소리에서 힘이 확 빠진 느낌의 가성이 몇 번 나올 때. 곡이 이 가수를 삼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곡이 사실 살짝 조금 아쉬웠어요. 어쩌면 이게 제 기대치의 탓일 수도 있어요. 이재일 님과 이 곡에 대한. 어쨌든 제가 가진 기대에 대한 아쉬움을 그래도 이재일 님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좀 변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김이나 심사위원님. 거기서 진성에서 가성을 살짝 한 번 갔다 오는 이게. 김이나 심사위원님은 혼내세요. 혼내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그렇죠. 노래는 쓰는 사람들이 지는 노래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우리 사이 좋기로 했잖아요, 오늘. 오르르 사이 좋기로 했잖아요. 노래를 만드는 사람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그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스킬이었어서. 대신 변명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어렵지. 김이나 심사위원님은 좀 아쉽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가성 왔다 갔다 해오는 그 순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잠시 간드러지게 가성을 갔다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으로 저는 무대를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클라이막스에 확 지르고. 읍졸이는 부분에서도 너무나 그 간극 조절을 잘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해 오시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지가 좀 보이는 무대였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재범 심사위원님. 그 규현 씨의 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기실에서 일단. 감사합니다. 힘이 되는군. 끝나고 다 소주 한 잔씩 하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재 님은 저희 심사위원분들에게 실망을 시켜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감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혹시 본인이 더 욕심을 내지는 않았는지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또는 컨디션에 조금 불안한 상태가 있지는 않았는지. 그 무대 마치고 나서 조금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지나간 무대 후회하지 마시고. 너무 잘 불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코베리 프로디서님 어떠셨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이재 양. 저희 곡을 잘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되게 떨렸는데 이 무대를 직접 앞에서 부른 이재 양은 얼마나 이 무게가 무거웠을까 싶지만 그래도 무대를 즐겨준 것 같아서 곡을 준 사람으로서 되게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심사위원단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은 가수 이재 님의 무대를 어떻게 평가하셨을지. 심사위원단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91점. 93점. 9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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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점. 93점. 94점. 최종 심사위원단의 총 점수는요. 750점입니다. 네, 이재 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diesen 수강. 35점. 75점. 75점. 70점. 70.